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여 그게 뭐죠? 들어가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메이 없어요! 메이 있어요! 메이 있어요! 얼른 들어가요! 전 들어왔어요 솔저 잡을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와 자리야 넘나 센거 뚫을 수 있죠 여러분? 메이 혼자 남았습니다 예 빨리 저 살아나기 전에 먹어줘요 아 못 먹겠다 못 먹어요 못 먹네요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아 가관점을 점령한다 지원받한다 어? 아 불 불 꺼졌어요 누가 소화기 들고 온 것 같은 불 꺼졌어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 아 지금 배고픈데 치킨 먹고 싶네요 치킨 먹고 싶네요 으악! 죽어 어? 뭐야? 한조 뭐야? 나 어떻게 봤지? 한조? 어? 한조? 핵이네? 네? 아 한조 핵 쓰는 애도 있구나 한조 핵이에요 조심하세요 한조 핵이에요 조심하세요 아까 같은 팀에도 핵인 줄 몰랐어 공감케가 지났어 메모리에 웹패까지 쓰는 것 같은데 한조 이거 재밌겠어 아까 전에 내 위치 못 봤는데 그냥 바로 잡았어 바로 내 지하 못 봤는데 갑자기 옆으로 2층에서 빠지더니 나와서 정확하게 에임도 딱 붙고 한조 메모리 맞아요 한조 애가 뚫고 들어가죠 상대의 원탱이에요 원탱 원탱 여러개 여기 처음 말했던 무lax 정각 Bots 어? 크리 절 사는 월텔랑 어? 우리 메르시 아 정메르시구나 우리 메르시도 있어 핵맞아 핵맞아 내가 핵하고 핵 아닌 사람 에임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한조 핵도 있어요 비주류용 수비용들도 핵있어요 메이 나온거 정면으로 들어가죠 그냥 정면으로 라인 힘이 막으시고 2층에 애들 많이 있어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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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거 아나 아나 내려온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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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또 정클에서는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한조 정도는 제가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두칸 못 먹었네 어우 씨와 해 존나 티나네 그냥 한조 외머리 맞아요 엄청 티나게 쓰 universo 냉기 다 bulten 아우 애크리 애크리 와라 내려온 라인 데리지 khi 메이 메이 걷.. 메이 걷죠? 아 이거 한조 아.. 한조 걷자면 왼쪽 봐봐 메모리 맞아 메모리 걷자 맞잖아 메모리 맞아 한조는 탄속이 빨라가지고 어 뭐야 두칸 못먹었네 한조를 따야됨 한조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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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 빠진 메이 메이 다운 자리야 자리야 왼쪽 힐캐디 있는데 들어왔어요 석양 석양 조심 아 죽었네요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2층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어어어어어어 한조 이건 좀 빡친데 남은 시간 30초 똥닭똥닭똥닭똥닭 물을 타다니 공격 공격 벤즈 어디있어 벤즈에 2층에 메이 조심 이거 메이가 맞췄어요 야한데 자리야 거쳐 메이에 맞췄어요 아아 칸조 궁에 갈려나간다 자리야는 뭐야 자리야한테 죽은거 아니구나 뚫을 수 있으려나 내 시조는 죽지 않아 나이스 뚫었다 나이스 뚫었다 지금 이제 수비니까 잘 막으면 되죠 B 뚫었으니까 그냥 뭐 A 뚫려도 B에서 막으면 되요 상대의 핵이 있어가지고 좀 쟤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 한조만 잡으면 될거 같아요 지금 제가 뭐야 이 캐릭으로 최플 제가 한조밖에 안하던데 수비할 때 우측 위에 올라오는거 잘 보세요 우측 위로 올라갈거에요 한조 우측 위로 올라와서 한 명씩 한 명씩 따라갈거에요 액판치기 딱 좋은 날씨네 근데 그거 뭐지 저희 메르시 쏴가지고 메르시면 안 잘리면 돼요 힐러만 안 잘리면 돼요 나머지는 잘려도 되는데 힐러만 안 잘리면 돼요 저 밖에 폭파시킬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고 이거 재밌겠어 디바 있네 2 2 2 3 2 3 2 2 2 2 2 2 3 2 겐지 넘어왔어요 아니요 맥크리 했어요 핵쟁이 핵쟁이 맥크리 안 넘어오고 정면만 보면 돼요 겐지 넘어온거 볼게요 겐지 다운 맥크리 다운 저거 디가 넘어온거 힐 힐 벤 조심 힐 벤 조심 오 힐이 필요해 감사합니다 맥크리 조심하시고 정면이 2층에 맥크리 있어요 겐지 지금 넘어와 있어요 겐지 오른쪽 위에 있음 겐지 다운 석양 조심 아헤가 아헤 아헤 자리아 다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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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나아나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하고 메르시 어 나이스 맥크리 핵이에요 와 나 타이어도 봐? 타이어보는 와 타이어까지 보네 타이어보는 비에서 막죠 비에서 막죠 비에서 막죠 비에서 막으면 돼요 비에서 막으면 돼요 아 2층 마녀요 2층 마녀요 디바 깽판 친다 아 아 근데 2층 절대 볼 것 같아 좀뱉혀 2층 빙 있는데 가전 2층 아 아 맥크리 진짜 피할세도 없이 아 아 아 아 맥팩 맞는게 벽 뒤에 있는데 제 위치 있는 대로 계속 이렇게 에임이 따라오잖아요 저거 맥크리 저기 자리 잡고 있는거 좀 극협인데 맥크리 잡을 사람이 없나? 스읍 윈스턴? 아 디바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막을 수 있어요 아직 한감도 안주고 상대방이 거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디바 빼고 안 갈게요 겐지 다이아 아닌거 같은데 부캐 같은데 겐지도 2층 막아요 저기 여기 겐지구 오른쪽 거점 오른쪽 겐지구 거점 안에 겐지 있어요 너프 조심 너프 조심 석양 정면 2층 석양이 뚫릴텐데 저거 라인멍도 아 내 피 내 피 아니야 내 타이어 벗전벡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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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 핵쟁이 다운 잡았어 아 자리가 좀 빠져요 벗전벡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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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누가 쐈다 겐지 덕 걸렸어요 usu wer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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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되요 아직이 두 칸 안 줬어요 저희 아..일로일로일로 오케이 아나 힐차단 나이스 나이스 비 뚫어놨어 다행이지 비 못 뚫었으면 빼박질 뻔했네 메르시 잘한다 우리 메르시 잘해 2층 디바? 맥크리 힐 좀요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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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2칸 2칸 아직 안줬어요 나이스 나이스 죽지 않아요 아 제가 라인을 잘 볼게요 맥크리 정면? 왜 내 쪽에 오를거지 형 맥크리 거점 안에 있어요? 아니 안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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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칸 줘요 두칸 주고 막으면 돼 일단 겐지 다운 맥크리 맥크리 뽕이에요 맥크리 뽕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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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잡아야 돼 제발 죽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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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 앞길게요 핵쟁이 다운 오른쪽이 자리야 오른쪽이 자리야 겐즈 루시오 걱정에 휘비는거 다운 겐지 오른쪽에 계속 있어요 우리 왜 이거 자리야 나 좀 하다볼거 같은데 이거 지바 너프 조심하세요 키타더? 매크리 거점 왼쪽 매크리 왼쪽에 있어요 매크리 거점하네 우리 메르시면 안쓰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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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잘한다 디바 로봇 빠졌구요 막았네요 나이스 아 메르시 잘하진다고 싶은데 이는 그니까 마지막으로 어우 루슈까지 왔으면 4킬 할 뻔했는데? 조금만 더 늦게 터뜨렸으면? 왜 유튜브 채팅이 계속 없어지죠? 흑생이 어디갔어? 흑생이 어디갔어? 흑생 흑생